안녕하세요 잘생긴 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댓글들이 안올라오는거 보니까 어 안녕하세요 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콘서트 오신분 있나요? 댓글을 보자 사랑해요 오빠 잘생겼어 잘생긴건 아는데 혹시 어제 콘서트 오신분 손 석진아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어쨌든 어제 콘서트 굉장히 재밌게 오랜만에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 제가 어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어 그 공연때 제가 팬분들이 더울까봐 물을 뿌려드렸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멋있게 촥촥 뿌려드렸는데 어 물 뿌려드리고 이제 물이 병에 병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병을 위로 휙 던지고 제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 감축이 촉탁하고 오더니 뭐지 둘러봤는데 앞에 팬분들이 웃으시더라구요 뭐지 하고 봤는데 제가 던진 물병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더라구요 하 저는 왜 이럴까요 잠깐이나마 멋있었죠 그럼 됐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어 멋있는 공연 보여드릴테니까 어 오늘 오시는 분들 기대 많이 하시구요 여러분 제가 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테니까 아비맘 꼭 챙겨들고 오시고 도중에 제가 뺏을거에요 누구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뺏을겁니다 아무때나 뺏지는 않구요 제가 굉장히 신이 날 때 흥날 때 뺏을겁니다 제가 달라고 하면은 어 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콘서트 때 봐요 안녕 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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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미 se 네 수